안녕하세요 풋보입니다 일단 제가 이사한지 진짜 별로 안 돼서 완전 쌩이에요 2주도 안 됐는데 제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런 선물을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한두 번 속아 본 게 아니거든요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와 이거 저 진짜 주시는 거예요? 노란색 휴지를 이렇게 또 이거 감사드리고요 아냐 아냐 널 하나를 또 보면 메주인가요? 와 대박 이건 진짜 필요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휴지 꽉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이 상태로 휴지를 이렇게 딱 한 다음에 푹 일단 저희 집은 3룸이고요 제 침실은 여기가 딱 입구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작업실이에요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바로 거실이 보이고요 거실 오른쪽에 바로 부엌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유턴을 해버리면 이제 옷방이 있어요 톡톡톡톡톡톡톡톡 나와요 여기 작업할 때는 뭐 귀맨내에 이렇게 머리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머리맨내에 흔들고 있어요 막 원 투 원 예 막 이렇게 흔들고 있다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 요리는 안 해 먹기 때문에 여기 휙 지나쳐요 거의 항상 이렇게 쇼파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놓은 게 저희 집 구조입니다 아 제가 원래 인천 사람이에요 인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송북구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송북구에 원룸으로 갔죠 지금 이사온 집은 용산구인데 좀 바이브가 다른 것 같아요 성복궁은 좀 칠한 느낌이 있다면 아침에도 칠하고 밤에도 칠해요 근데 이 동네는 아침엔 칠한데 밤에는 또 시끄러워요 좀 그런 부분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햇빛이 너무 좋았어요 창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 집 뭔가 포기하면 어때? 내가 잘 꾸며놓으면 되지 전 이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또 이 다음 집은 한남동으로 가지 않을까 그때 또 오실 거죠? 지큐도? 오실 거예요? 일단 휴지 일단 저희 집에 딱 들어오면 보이는 게 이 거실이에요 또 이제 향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 향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와가지고 일단 향을 딱 킵니다 그리고 이걸 막 걷어요 혼자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집들이 선물로 받은 스피커고요 클립시의 더원투라는 모델입니다 인테리어는 좀 투박할 수 있겠지만 극장에서 쓰는 스피커를요 저음이 진짜 좋아요 저는 이제 좀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다닙니다 맨날 이러고 TV를 보면서 이러고 밟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레고 쪽에서 BTS 에디션을 출시 전에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BTS LP 반지는 Not for this aid에 써 있습니다 프레쉬한 마음으로 사려고 집을 많이 꾸몄는데 이 위에 보시겠어요? 실링 펜을 달았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여쭤봐요 뭐 펜 어디 거냐? 진짜 많이 물어봐요 오늘의 집 가면 있습니다 무슨 빈티지예요 오늘의 집 가면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 톤을 그나마 유지하려고 했고 여기가 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고요 지금 키우는 닭 손 두고요 저는 팬들 사진도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 놓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까지 좀 보여드리면 관리를 하는 남자가 먹는 닭가슴살 이게 제 부엌이고요 여기는 제가 그릇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릇 같은 거 맛있게 먹으면 어때요? 그게 아니라 저 진짜 많이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괄사예요 얼굴이 잘 붙기 때문에 한쪽엔 이렇게 한쪽엔 막 이러고 다닙니다 이거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사실 가족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거 보면 아빠, 엄마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요 아버님은 이제 돈은 안 바라시는데 옷 어머님은 소량이 이제 지금 핫한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그런 스타일인데 아무튼 아버님, 어머님 사랑하고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소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네? 작업실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제 작업실이고요 이게 엄청 울리는데 음악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걸 보시면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뒤를 막아야 되고 이게 방음 커튼이에요 이게 진짜 효과가 오지입니다 이 커튼 하나로 방음이 엄청 잘 되고 아, 의자를 하나 샀어요 허먼 밀러 제품이고요 200만원 줬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이렇게 앉으면 바로 이렇게 여기 보면 책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제일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책은 그림 같은 미남 포즈 제가 좀 킹 받는 거는 이거거든요 이름도 되게 묶여요 S자석이 제가 근데 이거를 왜 성울봤는지 지금 기억났어요 제가 화보 촬영을 한 번 하기 전에 대표님이 이거를 사 온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 따라하라고 아니 화보를 이렇게 촬영하면 어떤 아니 어떤 그 헤드가 좋아합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좀 다르죠? 중고거래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시고 이거는 어떤 작가님이냐면요 모르겠어요 이거 이뻐 샀어요 사람이 릴렉스되지 않나요? 색깔도 이렇게 상반되고 이게 음악 만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창피해요 좀 바보 같아가지고 이런 음성매모를 합니다 보물찾기처럼 가끔 볼 때 오 이 멜로디 되게 좋은데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게 제가 음악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미디 데스크를 그래서 이걸 아직도 쓰고 있고 사실 바꾸고 싶은데 뭔가 정이 있어서 못 바꾸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제 소리를 쫓습니다 이게 개구리 소리 같이 그런다고 어? 우리 집이구나 죄송해요 저 어디 다른 데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아무튼 제 작업실은 이랬고요 나중에 이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되면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방으로 가실까요? 샤랄라 여기가 제 안방입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고요? 파자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지 파자마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폴 스미스 파자마가 하나 있고 또 이것도 무지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에어팟 그리고 시계 그리고 이건 홈팟 에이 시리 응? 워츠 유어 네임? 아인 시리 억리스트 미치유 땡큐 아임돈 대척 라이 그리고 이거는 제 안경을 또 좋아해서 이렇게 안경을 수집합니다 이거는 백산안경 제품이고요 멋있죠? 그리고 이건 선글라스예요 여기로 다닙니다 어 이걸 내가 샀다가 우리 회사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한테 오빠 혹시 그 안경 안 써주시면 안 돼요 했던 제품인데 이펙터예요 쓰면 되게 바보 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는 이제 채윤아 하웨이 갔을 때 산 건데 좀 쿨하게 그냥 이러고 다녔어요 헤이 워스업 이스키즈 미 주문하겠어요가 영어로 뭐였지 이 과외사가 또 나오죠 무기가 아닙니다 이 용도는 사실 겨드랑이 이렇게 탁탁탁 치면 좋대요 이 액자는 고요한 물 물에 비치는 햇빛 그거는 윤술이라고 하세요 아 윤술 네 작가님 이름인가요? 윤술 다시 갈게요 이 윤술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물에 이렇게 해가 비치는 거 근데 마음이 뭔가 고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걸어놨고 자 여기는 제가 게임하는 곳입니다 이건 팬분이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닥스운투를 키워요 강아지를 그 팬분이 자기가 직접 만들어주신 닥스운툰 인형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게임하다가 죽으면 이렇게 안고 있어요 에어컨 옆에도 인형이 하나 있죠 놀 데가 없어가지고 저기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위에가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하는 시간이 되면 초등학생들이 깔깔깔거리면서 내려오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깨거든요 가끔 여기 막 샛소리랑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나가주시겠어요? 다음은 이제 옷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향수들 프레들링 말 제가 요즘 최애 향수 포트레이트 오브 레이리 이 향수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는 키엘 제가 맨 처음에 샀던 향수예요 이게 그리고 밑에 보면 제 차키가 있고요 제가 또 용서한 거여서 스쿠터를 샀어요 엄마 아빠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나나보이라는 프로듀서 겸 래퍼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림도 그리는데 집들이 선물로 이렇게 다양한 연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의 강아지 닥스운트 이렇게 그려놓고 빅보이라고 줬네요 저 빅보이인데 그리고 여기 빅, 빅, 타임, 올, 페이 빅, 타임, 올 이런 식으로 적어서 너무 고맙잖아요 이런 집들이 선물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색감도 이 화이트에 어울리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좀 놓는 편입니다 이거요?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한 60개? 어 나 지금 턱걸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입니다 한 3대 70 하나요? 지금 이거 드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이거 옷방인데 이 방만 유일하게 제가 백색등을 써요 어쨌든 옷에 색감들이 있는데 백색등을 안 쓰면 안 보여요 잘 저는 여기 제 신발 제가 신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나이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키는 저한테 약간 좀 뭔가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최근에 받은 신발 중에서 좀 좋아하는 신발은 베이프에서 이렇게 선물을 감사하게 보내주세요 지금 아디다스랑 베이프가 콜라보한 이 슈퍼스타 뭐 전 부츠 종류 되게 많이 신습니다 마르셀 제품 많이 신고 이 보테가 부츠를 제가 사실 사놓고 한 번 신었나? 진짜 깨끗해요 이 제품은 이지부스트 맨 처음 나왔을 때 제품이고요 여기가 야광이에요 불 닦으면 사연 있는 신발 하나 있죠 이 신발 요즘 제일 핫한 추억이 있는 신발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제가 공연을 하러 왔을 때 베이프 쪽에서 본사로 놀러와라 해서 갔는데 니고가 막 살던 것도 막 보여주고 거기 아카이브를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딱 집에 갈 때쯤에 딱 선물 박스로 아 브리젠또 그 뒤로 좋은 교류를 받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산 아디다스 오즈위고 라푸시먼스 군대에서 저작권료가 들어왔었을 때 이걸 사려고 싸지방에서 거의 살았었어요 이거 하나 사려고 거기서 이제 이 제품을 구하려고 엄청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다 세빙입니다 이거는 나이키에서 선물해 주신 SB 랍스터라는 제품이래요 그리고 이 지방시 메인디렉터 매트윌리엄스랑 나이키가 콜라보 한 제품인데요 이제 이렇게 고무로 돼서 가볍고 통풍도 좋고 혹시나 비가 와도 이렇게 뭔가 빠질 수 있는 재질인데 이거 이번 여름에 좀 신고 다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어도 멋있어요 아 이거요? 멋있죠? 여기가 제 옷장인데 이거는 모델 한현민이 계속 달라고 했던 옷이에요 저 사실 안 입습니다 항상 할 때 전 위에는 잠궈놔요 그래야 안 눌려서 안 잡히거든요 제가 한때 샀을 때 친구들한테 굉장히 놀림을 받은 가주자켓인데 이건 세퍼 청바지고요 최근에 샀던 거는 퓨프림 일본 매장 가서 산 퓨프림 청바지를 진짜 많이 입고 다니고 있죠 요즘 마음에 좋아하는 브랜드는 자크미스 그리고 아오레가씨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 코트 종류 되게 좋아해요 코트 되게 좋아하고 전 이런 저지 종류를 되게 좋아해요 팔라스 제품이고요 이거는 팩세민이라고 호주 브랜드입니다 NFL 진짜 그냥 핫히 저지 근데 핫히 안 봅니다 럭비도 안 봐요 그냥 이뻐서 산 거고요 PAM 좀 과하긴 한데요 사이즈를 잘못 골랐어요 좀 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좀 작아서 제가 조만간 플리마켓에서 할 건데요 그때 내놓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진짜 구하기 힘들었던 옷이요 이거요 엄청 크죠 제가 미국에서 산 건데 이렇게 큰 가죽 체크를 사고 싶어서 아 시카고였는데 그때 시카고를 계속 다녔어요 딱 이렇게 입고 야 노토니 있냐? 근데 저는 이러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던 거 같아요 그때 옷을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저처럼 약간 밋밋하게 생긴 사람들은 옷이라도 잘 입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사실 옷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1년 전에는 1년 수입의 60%를 쇼핑을 썼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저는 너무 험하더라고요 좀 너무 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축을 하고 좀 자기계발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데 좀 요즘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 옷방까지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제 진짜 저희 친해진 거 같네요 그죠? 제가 저만의 먹는 위스키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얼음을 넣습니다 얼음이랑 스테비아 토마토를 먹어요 근데 이거를 얼려놔요 이렇게 연돌하게 얼음을 넣습니다 또 글램모렌즈라는 술 좋아하는데 이건 별로 안 비싼 연도예요 이렇게 딱 이 정도? 그래서 얼리면 이게 진짜 딱딱해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얘가 녹아요 근데 어떻게 녹냐면 좀 아이스 옹시처럼 녹는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게 다 마실 때쯤에 얘를 딱 먹으면 안에서 딱 안에서 탁 터집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진짜? 그래서 아 진짜 힘들었겠다 너 대박이네 아 토마토스키 토마토스키 한 잔 할래요 토마토스키 한 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눈부신 내 맘 짠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때보다는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어느 순간부터 자극적인 거에 쏠리더라고요 제가 아까 쇼핑에 대한 얘기도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순간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자극 근데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어느 순간 느껴졌냐면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극에 대해 끝도 없고 계속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고 요즘에는 좀 실한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시는 건 어떠신지 이 정도면 명언이죠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사실 여기에요 거실 거실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공간이 주는데 여기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느낌이거든요 집을 이렇게 꾸미는 것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GQ에서 새로운 컨텐츠 GQ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자를 빌어서 위스키잔을 만들어주신 저희 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살짝 살짝 진짜로 뻥이 아니고 어지럽거든요 죄송한데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집에?